안녕하십니까 고현강사 최창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0번부터 13번 기술 지문에 대한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기술 지문은 저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않나. 다만 12번에 보면 12번 문제가 문제죠. 아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12번은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잘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지만 조건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1번도 사실은 그렇고요. 12번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중요한데 일단 기술 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은 항상 읽으실 때 뭐를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과정이나 순서, 과정이나 순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과 어떤 순서를 통해서 보통 구조의 원리라든가 혹은 작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각각의 구조나 작동이 어떤 과정이나 순서에 의해서 이해되는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면 그 과정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과정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번호 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번호 달기가. 하나하나 번호를 달아서 과정 순서를 조금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과정하고 순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될 때 이렇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인과관계에서 지금 뭐가 작동하면, 뭐만 하면 하는 이 조건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주시는 과정에서 기술 지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문자 입력창에 한 글자만 입력했는데 완성된 문구가 제시되는 자동완성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경험했죠. 자동완성에 대한 글이야 결국에. 그래서 코라는 문자를 입력했다면 코피, 코로나 등의 후보가 제시되면서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 입력에 불편한 경우 문자 입력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는 사용했다는 단어를 중에서 입력한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 중 사용민도가 높은 그 단어들을 후보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한 표현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자동완성에 대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글자,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 중에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제시하는 것. 이게 자동완성 기능이랍니다. 자동완성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했고요. 한편 워드 프로세스에서 단어 찾기와 같은 검색은 검색이야. 검색은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검색과 포함된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 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문자열을. 문자열을 찾는 거야. 그래서 검색은 자동완성과 달리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며 사용빈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 문자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사용빈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건데 사용빈도는 필요 없죠. 그 단어를 찾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이 글은, 여기는 이 두 개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검색에 대한 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검색이었어. 그러니까 자동완성은 위에서 끝났고 검색에 대한 글이 되어버렸어요. 검색으로 연결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검색의 과정이나 순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야. 이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과정이나 순서를. 머리 속에 생각하시면서 갈게요. 검색이 가능하게 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한글 땡땡 띄어쓰고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고 창제된 띄어쓰고 우리글이라는 띄어쓰기가 포함된 18글자 대상 문자열을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어.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글이 세 글자이므로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잘라서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대상 글자열을 세 글자씩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 글자씩 자르면 어떻게 되냐? 자, 예시를 잘 봐야 돼. 여기에 지금 문장 부호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세 글자가 하나, 둘, 셋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 글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글은 이거 점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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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세 글자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글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한다는 거야. 그럼 글자는 글이라는 글자의 점점 이거 콜론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띄어쓰기까지 세 글자 그 다음에 우는 여기는 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세미콜론부터 시작해서 띄어쓰기의 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6개씩의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를 비교한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16개 이렇게 하면 16개 나와요. 비교 대상을 만들고 이를 검색하여 각각의 비교하여 모두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과정이 되겠어. 하나의 비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되므로 16 곱하기 세 번의 비교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 글자를 각각 비교해야 되니까 검색어의 길이에 비해 대상 물자 1이 짧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 글자씩을 하기 때문에 각각 비교해야 되므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과정이야. 검색의 길이에 비해서 대상 문자 1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과 비교하는 대상 문자 1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길어지거나 길이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서 검색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 한계점 그러면 한계점이 마지막에 제시되면 항상 이 뒤는 보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법 자, 갑니다.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검색과 비교 대상을 한 글자씩 비교하지 않고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전에 다만 얘기했던데 이렇게 질문의 방식이 나오면 답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해결 방법은 각각의 문자열의 특정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합니다. 이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에 대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을 해시 값이라고 해요. 만일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 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 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하면 단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스냐면 값으로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그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찾아버리면 끝나지. 그래서 한 번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 글자는 해시 함수로 바꿨더니 뭐 10이 됐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글자 두 번째 세 글자를 했더니 얘는 12가 됐네. 두 번째 세 글자는 15가 됐어. 그런데 필요한 세 글자 조합은 예를 들어 얘를 해시 함수로 바꾸면 16이 된다면 16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에 얘와 같이 겸세가 세 글자고 18개 문자 대사가 제시된다면 비교 대상은 16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각각의 비교 대상에서 물자열 비교는 한 번의 해시 값 비교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의 해시 값이 비교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감소하게 돼. 물론 해시 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의 연산 시간이 추가되지만 이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각 글자를 비교해 필요한 연산 시간보다 짧다면 당연히 뭐한다고 단축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유로 해시 함수는 연산이 간단하면서도 뭐한다고 중복되지 않아야 그렇지. 중복되지 않은 해시 값을 설정을 해야 한 번에 되겠지. 다시.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연산되는 시간은 당연히 검색 시간보다 짧아야 돼. 그래야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A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 10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색은 저장되는 문자열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거 맞죠? 이거 첫 문단에 나왔으니까 1문단에. 자 그 다음에 2번 검색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문자열의 동일한 해시 값. 동일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서 중복되지 않아야 된 다음에. 그래서 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해시 값.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검색은 저장되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검색어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한다. 비교한다 그랬지 그지? 16개로 나누어서. 자동완성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문자를 제시하는 거니까 맞고요. 자동완성은 휴대전화와 같이 문자입력이 불편한 경우 문자입력을 편리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자입력을 편리하게 해준다. 여기 있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A를 이해한 거야. A는 이 마지막으로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요. 1번.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이렇게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검색어 길이가 세 글자였잖아. 세 글자. 여기서 세 글자라며. 세 글자씩 자른다며. 그러면 세 글자씩 자르는 거니까 여기는 세 글자가 되는데 그 세 글자가 두 글자 혹은 한 글자 이렇게 짧아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교 대상의 개수는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겠지. 왜냐하면 왜 늘어나냐면 봐라. 우리 요거 요거는 지금 세 글자씩 자르면 세 글자씩 자르면 자 요거 잠깐 치우고 가볼게. 자 봐. 세 글자씩 자를 때는 우리 한 글점 그 다음에 글점 띄어쓰기 여기에 점점에 여기에 띄어쓰기 우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16개가. 그런데 16개가 나오는데 비도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 여기서 잘봐지면 만약 한 글자로 칩시다. 한 글자면 각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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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니까 이렇게 18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8개가. 그러면 18개가니까 비교 대상 개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해됐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해시값 함수는 모두 18개의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18개의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 친구를 가지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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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늘어나긴 하겠지. 그런데 횟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 개순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겁니다. 2번 갈게요. 대상 문자일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이 작아지는 건 알 수가 없죠. 이건 여기서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고 해시값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시값은 함수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검색어가 자주 나오면 적은 숫자로 비교하고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정보는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산을 다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반복되는 글자가 많든 뭐 하든 어쨌든 연산해야 되니까 검색어보다 긴 대상의 문자일의 개수가 늘어나. 그럼 문자일의 개수가 늘어나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겠지. 그럼 비교의 수도 여기에 문자일 개수가 원래는 16개가 아니라 막 늘어나니까 여기에 숫자 넣고 이거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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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니까 비교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4번에 대상 문자일이 한 개인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대상 문자일이 한 개일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문자일이 한 개인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져요.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어 해식값 비교 횟수가 감소할 수 있겠군 그랬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드는 건 맞아. 왜? 검색어 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한 글자로 놓으면 비교 대상의 길이도 한 글자야. 그런데 해식값의 비교 횟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증가한다니까? 이걸 한 글자씩 다 짜랐으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의 길이는 줄어들지만 비교 대상의 갯수는 늘죠. 그러면 갯수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의 횟수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증가해야 되는 거야. 대상 문자일이 두 개인 경우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져요. 비교 대상의 갯수가 늘어나서 해식함수의 연산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군 그랬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는 이 5번도. 생각해보면 대상 문자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그건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져. 검색어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비교 대상의 갯수는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비교 대상의 갯수는 뭐해야 돼? 그렇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다섯 개씩이니까 문자일이 두 개일 경우든 한 개일 경우든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면 비교 대상의 길이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걸리는 연산 시간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해도 안 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12번 가볼게요. 기억의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여 검색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검색어에 문장 부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검색어에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경우야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 문자일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문자 부호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검색어에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 않는 부분의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대요.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문자열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해. 1번 우리 띄고 글로 검색할 경우에 자 우리 띄고 글이야. 그러면 띄어쓰기 위치는 여기에 있네. 몇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있네요. 그러면 띄어쓰기에 일치하는 비교 대상은 세 개가 만들어진대요. 자 한번 가볼게. 자 세 번째에 나와야 돼. 세 번째. 자 세 번째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띄어쓰기를 세 번째에 집어넣어서 잘라보면 되지. 자 두 세 번째에 넣어서 잘라보면 되는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에 집어넣어서 잘라본다고 하면 잘라본다고 하면 띄어쓰기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는 여기 한번 가볼게. 띄어쓰기에 일치가 일치하는 거 세 번째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장 부어있는 문자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문장 부어있는 얘는 안 되고요. 그럼 띄어쓰기가 들어간 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네. 그럼 세 번째 글자가 되려면 에서, 창, 여기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재된, 우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됐죠? 그러면 에서, 창과 재된, 우가 되는 건 세 번째 있으니까 위치가 같은 걸 찾는데 그러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횟수가 더 많아. 왜냐하면 여기에 띄어쓰기가 빠졌으니까 비교 대상을 제외하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글은 지금 띄어쓰기 안 되니까 그러면 세 글자씩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문장 부어가 빠진 걸 빼고 세 글자씩이면 되는 거잖아. 문장 부어가 빠진 거 빼고 세 글자씩이면 되는 거니까 잘 봐.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글은 두 개밖에 안 됐지. 그럼 세 글자씩 해보면 되지. 어떻게? 여기에 세 글자니까 띄어쓰기 포함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나, 리나라, 나라에, 라에서, 서, 띄어쓰고 창 그 다음에 띄어쓰고 창, 졸라 많네. 이거 졸라 많으면 안 되지. 엄청 많네.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 글자씩이면 띄어쓰기 포함되는 거니까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2번 맞아. 3번.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이거, 이거, 이거와 같이 세 글자로 된 비교 대상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띄어쓰기 포함하는 거니까 세 글자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일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문장 부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돼야 되겠죠.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일치하는 문자일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는 일치하는 문자일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건데 우리 글로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글이라는 게 글자가 있었잖아. 여기에 우리 글이라는 글자가 있었잖아. 여기에 우리 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집어넣게 되면 일치하는 문자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 사전적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3번. 시의 지금 이거 납득인데 시의 지금 여기에서 잠깐만 13번에 13번에 정답은 3번인데 그렇죠? 3번인데 여기에서 지금 시가 뭐냐면 시가 납득이 아니라 가정이구나. 가정. 미안. 여기에 가정인데요. 여기 가정인데 문자일을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가 가정이 긍정하고 이해하자가 아니라 그냥 가정이잖아. 가정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기술 지문까지 다 풀어봤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 조건들 중에 중요한 거야. 12번도 마찬가지고 여기 11번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지문에 놨던 조건들을 잘 따져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면서 조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